이 곡이 여러분들의 녹록치 않은 삶에도 장잔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. 진진히 마포대교에 쓰여진 글들을 서투르게 하나씩 읽으면서 이 넘버가 시작됩니다. 밥은 먹었어 이게 왜 이러냐? 참치 삼각김밥에 겁나면 어떻게 정상인 사람이 하나도 없어. 잘 지냈지 늘 똑같지만 요즘 어떻게 살아 평일 없었어 쪽팔리니까 쪽팔리니까 웃지마 이거 뭐예요? 많이 힘들었구나 많이 힘들었구나 기분이 꿀꿀할 때 기지개 한 번 켜고 기지개 한 번 켜고 바란 하늘을 바라봐 힘든 일들 모두 아주 잠시 새척다 지나가는 바람이야 그렇게 생각해봐 그렇게 생각해봐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나도 잘 살고 싶어 나도 잘 살고 싶어 살아보고 싶어 누구든 안 그렇겠어 나도 알아 그대의 마음이 이젠 하고 싶은 것보다 할 수 있는 걸 찾게 돼 어떻게든 다시는 살아보고 싶어 많이 힘들었구나 기분이 꿀꿀할 때 기지개 한 번 켜고 바란 하늘을 바라봐 힘든 일들 모두 아주 잠시 새척다 지나가는 바람이라 지나가는 바람이라 그렇게 생각해봐 많이 힘들었구나 기분이 꿀꿀할 때 기지개 한 번 켜고 바란 하늘을 바라봐 바란 하늘을 바라봐 힘든 일들 모두 아주 잠시 새척다 지나가는 바람이라 그렇게 생각해봐 기분이 꿀꿀할 때 감상하며 아멘